여러분 안녕하세요. 언론인 김기자입니다. 방탄단이 빌보드 차트 역사상 초초의 배기록을 수립하였다는 미국 현지 언론들의 긴급 보도가 자란에서 미국은 물론이고 전세계 수많은 BTS 팬들을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1월 23일 미국 현지 언론들은 빌보드 글로벌 200 차트에서 가장 많은 1위를 기록한 글로벌 가스들의 순위를 긴급 보도하였는데요. 빌보드 글로벌 200 차트는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에서 가장 인기있는 노래들의 순위를 정하는 전세계 최고 인기곡 차트로 빌보드 핫팩과 함께 빌보드 5대 메인 차트 중 하나입니다. 미국 현지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이 지금까지 빌보드 글로벌 200 차트에서 총 7회 1위를 기록해서 빌보드 차트 역사상 빌보드 글로벌 200 차트 최다 1위 아티스트에 올랐다고 합니다. 방탄소년단이 이어서 테일러 시프트, 저스틴 빌보드, 드레이크, 올리비아 로드리고, 아리아나 그란데, 정국, 배드버니, 블랙핑크 등의 가스들이 빌보드 차트 역사상 빌보드 글로벌 200 차트 최다 1위 톱10 아티스트에 올랐다고 합니다. 미국 현지 언론들은 방탄소년단이 테일러 시프트, 저스틴 빌보드, 아리아나 그란데 등 미국의 당대 최고 인기 가스들을 모두 제치면서 빌보드 글로벌 1위 차트 최다 1위 아티스트에 올랐다는 소식을 대단적으로 보도하는 등 방탄소년단의 글로벌 영향력에 놀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휴기자였습니다.